ㄴㄹ ㄴ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 빨리 들어가요 뭐야? 조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있네 그래도 V LIVE 해본 적은 있고 들어가 본 적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게 좀 멀어서 이걸로 모니터링을 라이브 이렇게 보는구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우한을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저희는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맞다 저희 오늘 저희 그 기회를 갑자기 저희 오늘 리얼리티 막방이거든요 원 드림 TXT 막방이어서 그렇죠 그걸 다 같이 보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앞에 TV가 있거든요 이걸 볼 거예요 네 이제 거의 한 10분 정도 남았나? 그렇죠 네 이제 10분 동안 저희랑 이제 모아 분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이제 본방사소 하고 와서 네 해결하세요 네 우리 모아들 다 봐주겠죠? 본방사소 해주겠죠? 리얼리티 마지막 방송인데 같이 봐줘요 오늘 그 내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왱고 탱고 왱고 탱고? 네 왱고 탱고 우리 텔레파시 맞다 맞다 왱고 탱고도 했었네 맞다 맞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오늘 마지막 몬드림 마지막 회인만큼 또 준비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본방사소 이벤트 해시태그를 준비했어요 봉규가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게 앞으로 가주세요 한번 말해주세요 읽어주세요 해시태그 막방볼사람다 모아 모아 네 막방볼사람다 하고 모아는 MOA 영어로 치시면 됩니다 네 띄어시기 없이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이 해시태그로 막방사소하는 모습 이렇게 인증해주시면 저희가 모아분들을 뽑아서 네 그렇습니다 TV를 찰칵해주시면 돼요 네 TV를 찰칵해도 되고 강아지랑 같이 보고 있으면 강아지랑 같이 보고 찰칵하고 셀카를 찍어도 되고 그냥 본방사소하는 모습을 본방사소하는 모습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이거 붙여주세요 네 해시태그 붙여주세요 저희가 찾아볼 수 있게 저희가 이제 하나 더 오랜만에 오세요 맞아요 너무 오랜만에 가면 조금 어색하네요 너무 오랜만에 그리고 이제 우리 모아분들도 이거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본방사소하는 모습 이렇게 찍어서 인증샷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약속 약속 그리고 되게 모아분들이라고 하니까 되게 기분 좋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저 오늘 하루 종일 되게 기분 좋아한 거거든요 진짜로 저 12시에 딱 빅히트 공식에 올라오자마자 전율이 올랐어요 드디어 드디어 올라올게 올라왔구나 드디어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끼리 회의를 한번 그쳤거든요 맞아요 후보 중에서 안장일시로 산 건데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막 막 이 막 근질근질 거리고 막 뭐하래 뭐하라 부르지 못하고 이제 부를 수 있겠어요 네 이름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맞아요 귀여워요 이제 사야 분명해요 진짜 그러면 우리 모아들 본방사소하는 거 꼭 인정해주고 몇 분 남았죠? 저희 30분에 시작이니까 7분 정도 근데 이거 30분 너무 쓸 거잖아요 아니요 30분에 딱 아 그래요? 네 한 27분부터 인트로가 나오기 시작해 아 그래요? 몰라 그렇게 막 한 달 동안 찍은 게 벌써 마지막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깐요 한 달 동안 되게 열심히 찍었는데 벌써 마지막 거까지 왔네요 진짜 하루도 안 돼서 맨날 찍었는데 아주 여덟지에 막 한 시간씩 나는데 괜찮아요 댓글 몇 개만 모아분들이랑 신청하고 본방사소 할까요? 수빈이랑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안경 쓰는 수빈이 최고 수빈 오빠 보고 싶어요 이거랑 알 없습니다 네 이름 어떤 거 같아요 모아? 모아 예쁘다는 댓글 되게 많았어요 아까 봤는데 모아를 모아인 걸 내가 모아다 라는 걸 알았을 때 딱 처음 느낀 게 뭐예요? 모아 약간 저희 투모로바이투게더 딱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야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니야 모아는 짧다고 내가 투모로바이투게더 예쁘다고 근데 투모로바이투게더 되게 예쁜 이름이에요 맞아요 모아 귀엽다고 맞아요 저희도 모아 되게 만족했습니다 맞아요 예쁘다고 맞아요 제가 모아예요 맞아요 모아예요 제가 위버스를 들어가 봤는데 안녕하세요 손모아입니다 박모아입니다 김모아 이런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나는 최범 알겠습니다 제 모아 제 모아 저는 휴닝모아예요 바쁘죠 상상의 하락순이 모아 휴닝모아 오랜만에 이렇게 말하니까 왜 이렇게 긴장돼서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게요 약간 귀도 빨개지고 있다고 지금 머리를 가려야지만 원래 흐르는 대로 번덕 편이야 제 모아이네 진짜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졌는데 진짜 저희도 너무 찾아뵙고 싶었지만 보고 싶었습니다 말 못 할 사정들이 있었어요 이제 곧 저희 원드림 마지막 회 시작할 시간이니까 우리 모아분들 꼭 이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 꼭 마지막 회 같이 보면 좋겠어요 같이 봐주세요 같이 봐주세요 그럼 저희 마지막 회 잘 봐주세요 마지막 회도 뿜방사수 잘 할까요? 형이 마지막 회로 하고 그럼 원드림 마지막회도 원 드림 마지막회도 뿜방사수 안녕 오케이 원드림 마지막회도 원드림이 이렇게 좋아 감사합니다 원드림 마지막 해도 본방사수! 안녕 안녕 꼭 봐요 저희도 보겠습니다 빠바밤 빠이빠